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도 날씨는 더운데 제복 물서를 좀 잘 내주니까 천상가능한 느낌 같지요? 저번에 뉴욕에서 여기 와서 3주에 가면 신분이 모아지 어때부터 모태신앙이었다 나도 예수님 이렇게 몬다고 했다가 저 유아예고 유아예별에 나오면서 한 번 숱속 돌아와서 했다니까 그리고 미국과 선생님이 있다가 잠들끝게 우리 불륙 보존구사 선생님의 진심직선을 구해서 보고 났어요 눈이 탁적이니까 진심직선은 참마음을 말하는 것인데 참마음을 어떻게 구하는가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거예요 진심, 참마음 진심, 참마음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그렇게 수행법을 얘기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1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아주 참 수행법에 대해서 아주 유연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는데 그걸 봐도 사실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세계 약도를 설명하고 지도를 그리고 해도 안 가보면 잘 모르고 해내잖아요 그러던 참마음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 훈련은 바로 마음을 깨달았어요 참 주인공이 그대로 배탈세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궁금하고 그걸 또 그 책을 보면 각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 문장이 좋잖아요 그래서 마침 유튜브를 보고 수행법성에 시작하는 거 보고 여러분들도 좋아가지고 꾸준히 보고 했는데 여기 와서 90차에 한번 타고 나서 여러분들이 덕대가 끝나고 왔는데 항상 안아줬는 거 봐요 머리에서 노화에 빠진다니 너무 감동을 받고 눈물을 들었다니 그래서 선생님 저 백차가 다가오는데 백차 수련할 때는 작은 공약물을 올리고 싶다면서 선물을 안아주고 싶다라고 마음을 내면서 저한테 부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백차 때 안아주려고 여러분 전세 박스커프를 주문했었어요 여사님하고 호사님들한테 이쁜 것 같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그리고 두 장을 호사님 주었어요 그렇게 나와 묶어요 하고 싶다 똑같습니다 그래도 백차 때 많이 듣고 오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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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행이란 것은 당연히 인연이 따라서 수행하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전생에 참 닦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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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낼 전생에 수렭해온 사람이라면 어떤 나의 오도를 할 수 있고 바로 옮겨 lain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돼는 닦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수렭이라는 것은 그래서 산걸기가 Charles pontoört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것도 钦 mie 다 밀ktor 그 그런 멘탈을 갖는 사람이 상극이고 공부를 해나갈 수 있다 안 됩니다. 수행하다 보면 잘 된 것도 안 된 것도 하잖아요. 그런데 잘 안될 때 그때가 정말 중요한 때고 나중에 알다 보면 얼음 위에 배를 싹 밀고 나가면 잘 나가지만 골 밭에서 배를 입는 사람하고 팍! 무척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력이 더 나중에 보면 소중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안 된다고요. 이 공부는 용서고, 학예에서는 가운데 자기도 오래 점점 엑장을 모아갖고 마음속에 쓴 것은 점점 불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수행 경제는 자꾸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끈 것만 하면 안 돼요. 느긋하게. 내가 이 구름 붙이는 대로 허리를 쭉 펴고 앉아서 조용히 아랫도로 숨을 마시고 복식호흡을 하면서 복식호흡을 가진 호흡을 다 듣는 거예요. 단전으로 숨을 쉬고 마시고 하면서 마음을 부여해서 한 생각을 챙겨 가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무심. 마음을 기운다. 그러는데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무심이라서 없을 것이라는 게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마음 속에 다른 장면이 하나도 없는 그것을 무심이라고 해요. 마음 속에 참 생각이 없는 그것이 무심이라는데 그런 무심의 경계에 들어가면 무심합도라고 했어요. 돈을 깨달아낼 날이 가깝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무심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화두를 가지고 수행을 당겨요. 비벅 비벅 하다보면 어제 그 1년이 참 있다보면 다른 마음이 다 사라지고 그치지는데 나중에 1년까지도 몰록 깨달을 때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공심이 되고 무심이 되어 가지고 자기의 참 주인공을 깨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1년 수행하고 이목을 콕 한 것이 다른 건네 마음상 장면을 다 잡지어 올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되고 무기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입고 꾸준히 나가야 돼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나와 있듯이 안대대로 자꾸 깎아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중에 승부하는 사람이 토끼와 거북이에 있다 하듯이 토끼와 콕자로 길 따라 지쳐 버리는데 범위를 일어보니 거북이는 굳이 한 번 더 두 번 나아가는 사람이 나중에 그 거북이가 저 정상에 올라서 만세를 보자. 수행자로 그렇게 건비를 가지고 꾸준하게 꿈 의리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다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아이고 이거 너무 힘들다 하고 코디하면 안 돼요. 꾸준히 나가야 됩니다. 한 번 이 문중에 돌아온 사람은 꾸준하게 수행자라는 것이 내가 꼭 가야하는 일이고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표현될 과책을 맡았구나 생각하고 꾸준하게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합장하고 발원을 하면서 자 이 발원한 과업때도 내 참되기 손에 나의 근기를 자꾸 높이는 그런 마음속에 영혼의 타짐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타짐이 되고 영혼의 맹시가 되고 그렇게 가능하면 어떤 장애가 없고 어떤 어려움이 되어도 거기서 다시 갈 수 있는 용기와 함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자 합장하시고 마음을 받아듬십시오.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거룩한 신인들께 기여합니다. 거룩한 신인들께 기여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산부님이시오. 대자 대비하신 산부님이시오. 크신 자비심으로 고고살리시오. 깨달음으로 인도하소서. 깨달음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조계산 송강사에 와서 오늘 조계산 송강사에 와서 한생각 비우고 말히며 한생각 비우고 말히며 참나를 찾아서 수행되게 하는 공동으로 참나를 찾아서 수행되게 하는 공동으로 신령스러운 마음의 근원에 돌아가 참나를 깨닫고 참나를 깨닫고 신선과 무자선과 모든 공동의 공안위치를 펴들하여 대탈세계의 주인원이 되고자 합니다. 대탈세계의 주인공이 되고자 합니다. 수행되게 하는 가운데 날이 있는 날마다 더욱 좋은 날이 이루어집니다. 수행되게 하는 덕분에 참여해 주시옵니다. 신선과 수행되게 하는 수행되게 하는 그 잇라인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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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부드럽게 좀 마시고 열심히 해서 발근 잡아서 쭉 아래로 이마가 무릎 가까이 가지고 자극을 줍니다 바로 다시 한 번 더 마시고 쭉 내려가면서 발근 잡아서 당겨주세요 이번엔 부수는 얼른 쭉 흩득이 해주면서 저기 등장을 봅니다 쭉 틀어주세요 반대로 틀어주세요 다시 한 번 더 반대로 하나 둘 바로 당일 좀 돌려주십시오 돌려주십시오 허벅지 한쪽을 두근 주세요 스워넛 다음쪽을 두근 주세요 골고루 두근 주세요 덴테고 뒤는 끌려주시고 흙을 끌어주시고 골고루 끌어주세요 반대로 자 두근으로 펴놓으시고 왼쪽으로 튀으면서 반대로 잡고 윗끈을 쭉 내려줍니다 반대로 다시 한 번 더 하나 왼쪽으로 쭉 잡아주세요 둘 쭉 잡아주시고 바로 바로 자 자 다행히 보고 오십시오 보아서 좀 만들어주시고 뒤로 손을 좁히십시오 무릎을 세우시고 쭉 내리면 다행히 돌리며 오십시오 두근으로 왼쪽으로 굽으면서 시선 오른쪽으로 틀어서 반대로 봅니다 두근 틀어주세요 바로 반대로 반대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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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가 잘못된 것을 볼 수 있을게요 이렇게 틀어 봐야 되는데 그 파도 다르 있어요 이 파를 보면 자기는 몸이 필요한 줄 아는데 파도 안 틀립니다 그래서 두근으로 먼저 이쪽으로 제키면서 이렇게 틀어 봐야 됩니다 그냥 허리하고 온통 대체가 반대로 되는데 하늘을 찾아보면 내가 엄청 많이 운동이 될 것 같은데 보면 제작이에요 제작이 이렇게 하늘을 벌리지 마시고 옆쪽으로 틀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왼쪽으로 기울이면서 왼쪽으로 보십시오 을 반대로 돌려보시오 반대로 돌려놓으세요 바로 바로 다시 킬로 손을 diz고 반대로 밀었다가 당긴다 하면서 반대로자 잘못을 죽이면서 반대로 반대로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을 걸어줍니다. 자, 자세히 자세하게 걸어줍니다. 자, 두 손을 포개가지고 껌지를 사악 맞물려서 아래에 닿는 배꼽 아래에 닿는다 붙이십시오. 그리고 껌지 속으로 사악 물려주십시오. 맞닿아야 되는데 회복이 오지면 안됩니다. 그리고 편응은 침대에 닿아 붙이고 이거라는 기운을 닿아주고 시선은 편안하게 자르다 봅니다. 여기 정수리를 가지고 침대에 흘러들 쭉 이돌리면 우리가 쭉 펴집니다. 그리고 온몸이 줄을 다 풀어야 돼요. 몸은 자연스럽게 가만히 뺀다 주십시오. 자연스럽게. 생각은 오직 일림으로 이 목덩이 그분의 한 물건. 오늘 집에서 여기 데려왔고 또 국회가 끝나면 여러분 목덩이를 데려오시고 한 물건이 있어요. 그 한 물건이 과연 무엇입니까? 마음이라 우리를 붙이기 전에 다행히 더 한 물건이 다행히 무엇입니까? 한 차례 보냅니다. 허리를 쭉 펴보고 허리를 쭉 펴보고 오 몸의 기운을 다 놓아버립니다. 오 몸의 기운을 다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의 중심이 아름답게 단련이 됩니다. 아름답게 단련해서 조용한 호흡이 납니다. 천천히 마시고 조용히 내쉽니다. 마음은 고요합니다. 몸은 피난합니다. 오직 간절한 것이 마라 이 몸도에 이끌어낸 이것이 무엇인고 이 무엇인고 이 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간절한 것이 마라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을 덩 비워버립니다. 마음을 덩 여와버립니다. 오직 간절한 것이 마라 이 하늘 이것이 무엇인고 이 간절한 것이 마라 몸을 꾸준히 챙기고 합니다. 몸을 꾸준히 챙기고 합니다. 오직 집중을 어서 꾸준히 챙기고 합니다. 열심히 잘 꾸준히 챙기고 합니다. 열심히 잘 붙이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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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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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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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iest nod. atoon 1. calibre. industrien. 허리를 쭉 빌어보며 온몸의 기운을 다 놓아 버립니다. 그러믄 자연스럽게 몸의 중심이 아랫배 단연이 됩니다. 아랫배 단연에서 조용한 몸이 납니다. 천천히 마시고 조용히 내쉽니다. 조용히 마시고 천천히 내쉴 때마다 이 목도의 동의는 이것이 무엇이고 이 한 물건이 무엇이고 하고 꾸준히 챙겨납니다. 조용히 마시고 내쉴 때마다 이 목도의 집중을 위해서 숨을 마실 때 방문을 툭 끌어주시고 내쉴 때 긴장을 품어주시고 해서 한 열 번 정도 하면 건네 막상도 사라지고 조용도 사라지고 정신이 딱 모아지면 효과가 있으니까 각자 한 시를 모이 보랍니다. 한 열 번씩 시도해 보세요. 마시고 방문을 툭 끌어주시고 내쉴 눈슬기 먹고 하면서 긴장을 풀어주시고 그렇게 꾸준히 챙겨갑니다. 건네 마음상에 조금 들어도 이목을 콕 하고 집중하면서 딱 무리치고 또 헌침과 졸음을 하더라도 이목을 콕 하고 오직 간절하게 마음을 챙겨갈 때에 졸움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긴장하면서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긴장하면서 밀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충. 여러분도 이제 긴장 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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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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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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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오셨습니다